여러분은 영어로 말하면 포탈 엔터테이너 한국말로 번역하면 만능 연예인이다 진짜 찰혁 형님 여러분들 우리 거지들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런 것인데 하는 것은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도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이렇게 인사드린 거예요 자녀보디요 그래도 뭐 박수를 자리에서 박수를 쳐고 박수 치신 사장님들 올 한해는 어디가서 바람펴도 걸리지 마시오 그리고 저쪽에 박수 안친 남자들 바람필 때다 마누라한테 꼭 걸려갖고 뒤져봐 이 새끼들아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이런데 특히 동강축제는 거의 불륜들이 많이 오는 폐마축제입니다 누가 이런데 마누라 데리고 온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이런데는 다 이거 데리고 와갖고 술 한잔 먹여갖고 동강축제 구경시켜준다고 하고 다 술 먹여갖고 한 번씩 따먹으려고 그 맛에 이런데 찾아오는 것이지 누가 마누라를 데리고 내가 얼마나 마누라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진짜 사모님 모시고 오신 분 계셔요? 손 한 번 들어봐 아유 이 모지리 새끼들 자랑이라고 손을 펼쳤더라 아이고 세상에 지새가 못난 놈들 요즘에 애인 하나 없으면 너희들 3급 장애인이요 정신지체 장애인이요 세상에 그게 자랑이다 이런데는 마누라는 안 데리고 이거 데리고 와서 따먹으려고 해야지 아니 바람을 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바람을 쐬러 온다는 차원에서 영어로 레크리에이션 한국말로 여가 선용을 하러 온다는 뜻이요 내 말 이해하신 분 박수 한 번 주세요 형님 손짓게 해놓고 봐봐 내 말이 틀려? 지금 박수 치러 온 사람 박수 치는 남자들 다 바람 피로 온 새끼들이요 난 다 이해해 그럼 여러분들 우리 거지들도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내가 지금 박수 치신 분들 발 앞에도 걸리지 말라고 했지 저희들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냥 한 줄 알죠 공부를 아는 거지하고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거지하고 레벨이 틀려 학문도 얼마나 어려워 지금 박수 치신 분들 우리 사모님들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셔요 어디 가서 자빠져도 고추밭에만 자빠지시고 넘어지더라도 까지밭에만 넘어지시고 미끄러지더라도 굵고 긴 오이밭 옆에만 미끄러지시고 앞으로는 텃도 말고 들도 말고 500년 이상씩만 만수부가 모셔요 박수 안 치는 여자들 오늘 밤엔 오늘 밤엔 오늘 밤엔 대판 신랑하고 싹 이혼이나 해버려라 그럼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덕겨 고생을 하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자빠질 때는 자갈밭에 자빠지고 넘어질 때는 가시밭에 거꾸러져갖고 비오는 날도 왼발 쭈래 가락이 막 쫙 찢어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저희 영원 많은 발걸음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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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공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영월 군민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영월 군민 영월 군인구 수가 얼마입니까 보세요 영월 군민도 자기 인구 알기 힘드네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영월에 알고 싶어서 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월 인구가 얼마입니까? 현재 등록 인구가 약간 빠져나갔어요 4만 13명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제일 인구가 적은 내륙지방에 영양군은 만 7천 명밖에 안됩니다 만 7천 713명 그리고 우리 영월 군수님은 박선자 규자 영월 군수님이 계시고 특산품으로는 곤드레 그리고 송이버섯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유명 관광이나 아우라지 동강하고 단종의 서름을 하고 청룡포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 그냥 한 줄 알아? Attention please Let it serve and come to the nation Welcome to 저희 영월 땜목 축제를 찾아오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영월 군민 4만 73명과 영월 군수님 박선자 규자 군수님을 대신해서 방문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군수님은 신사참배는 사람이었지 않습니다 구르바초프 안녕 오빠 모스크바 브리지네프 봉주 샤넬 파이브 에펠타 프랑스 다 봉주스 가니발 패스바드 프랑스 지미 뽕 리미 뽕 까스 뽕 구치 뽕 짬뽕 콩 까이 팍 까이 베트나 밀란 오피션 라타라타 아라타 에시밀란 인터밀란 치즈 크로스트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리도나 제리도나 마라도나 똠포겟 아리엔티나 맨바루케 운동한 노 베베 베베 아베베 바람피아 유토피아 이디오피아 따따따 방금방 아프리카 콜롬비아 커피는 무지하겠어 벤츠 아우리 BMW 폭스바겐 메이드 인처 머니 독일 엔드 메시오피 오렌지 분단 이천 월드 사각 히딩 그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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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참 심력이 대단한 각섭이지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대한민국에서 어떤 거지 같은 여자분여러 여자들 얼굴이 아니야 첫째가 마음이고 두번째가 하체고 세번째가 몸매야 가자 몸매 봐라 몸매 여자들 부럽지 바람에 날려버린 호부한 뇌 재견나 천군이 내게는 난 안동역 앞에서 자식으로 만나자고 약속하기 wag 세뱅부터 ول ن Mick 부부 갓이 무ured 하도는 건지 무도는 건지 오후Peter 아뇨잇! 기각이! 내 맘만! 또 또 또 운다! 기즈럭 소리!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잘한다! 잘하지!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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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라를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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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더 가만히 더 깼어 말게 아아아아악! 오 여러분 바빠지? 우리 다 죽었어 뭐 만원 주고 주란 주고 만원 말지 어차피 지구의 약함이 사랑 꿈이 없는 것 첫눈이 내 일은 날 난 눈념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새벽부터 오는 눈이 눈까지 보니 바로는 끝이 모르는 끝이 보지 않았나봐 기다려 내 마음만 똑똑니다 밤이 깊은 영원으로 고맙습니다 기다려 내 마음만 똑똑니다 밤이 깊은 영원으로 고맙습니다 잘하지?